어? 이 레이스 뭔데? 3배야? 다이아몬드 링? 이걸랄까? 가자! 출발! 벌뼉! 에잇! 쩌! 그냥 쏴 그냥! 다 쏴 그냥! 택! 으악! 죽였나? 해치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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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스포기라면 안되는데 오! 미안해요 이렇게 오! 이미 되게 빠르시군요? 그렇다면 내 총알도 빠르게 피우시지! 아이씨! 이야다다다다다다다! 아우! 벗겨지니! 하니! 하니! 오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6분46초에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? 이 좁은 100m, 200m 짜리 도는데 지금! 6분이 걸렸다고요? 자, 팅팅님! 제가 사랑하는거 알죠? 닉네임도 팅팅이신 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? 이진부터 봐주지 않을거야 나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구만 제 총알이 달콤하죠? 하이! 하아아아아아아아 일단 제샷, 그렇지? 쾅하! 으아악! 오오 뭐야 이분 두 분 동시에 죽었어요 드디어 이제 새밖에다 라이스 잘 저 이제부터 안싸고 달립니다 그냥 유령처럼 레이스만 집중하는 거야 이 시체밭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수많은 자전거 고처를 보라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영혼의 제물로 받쳐진 거냐고 어? 이 자전거들 보세요 어?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얘들도 옛날에는 힘껏 달렸을 거 아니야 저 친구들도 옛날에 꿈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오? 다 주인이 있던 자전거였는데 난 총을 쏘지 않는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야 총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쟁을 피하는 것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네 바퀴 달성 이렇게나 쉬웠어요 여러분들 레이스가 저희가 싸우지 않는다면은 이렇게나 쉬운 거였다구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쏴야겠다 미안해요 하사님 아 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알죠? 미안해요 하사님 당신은 정말 좋은 하사님이었습니다 어? 뭐지? 설마 끝났나 지금? 미션 클리어 1등 누구야? 햄찌님 나이스 샷 킬수 나오나요? 혹시 여기 누가 몇 명 죽여든지? 킬수는 안 뜨는군요 자 여러분들 딱 한 판만 더 할까요? 하늘 사원은 갑니다 자동차는 퓨리아 핫핑크로 갈게요 자동차는 모두가 퓨리아로 고정 기본 차량입니다 노란색? 뭐야? 나 핫핑크 올라왔는데 왜 노란색이야 이거? 어잉? 출발 갑시다 스타트 어디로 가요? 왼쪽 오른쪽? 난 왼쪽을 자 열어둘다 수류탄 투셔 수류탄 투셔 제크포인트 찍어주시고 어 떨어졌다 안되까아악 이 점착포탄을 바닥에 던지고 지금 좀 터뜨려 오 지오님 죽었대요 도마이까따 오 안되안되 안되는거야 안되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지오님 죄송합니다 어어 지오님 지오님 사랑해요 지오님 이거 제가 죽인거 아닙니다 미션 클리어 아니 세배 이벤트하는데 4,900달러라고 이게? 1등은 햄치님 자 이제부터 바이크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본격 막장 바이크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트롤을 보여주세요 자 출발하트 갑시다 바이크 레이스 방금 누구 날지 않았나? 오마이갓 사랑해요 공무기님 따아 로켓 런처 로켓 어떻게 쏘지 근데? 어 이렇게 나가는구나 EMP 런처 EMP EMP 아 EMP 다 썼어요 지금 에잇? 벌써 끝났어? 7등으로 꼴인 1등은 지오 디오님 빰빵 여기서 따봉을 줘야 되는데 싫어요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싫어요가 돼요 이렇게 질의 스페이스를 누르면 스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